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과연 국민의 투표만으로 결정되었을까? 모든 선거에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하물며 대선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매표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국의 선거판에서 돈니코로 선거승리라는 공식이 있듯이 선거에 있어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지난 대선에서 열린관TV는 일본 궁극주의를 찬양하는 일부 우익단체 및 재개에서 한국 대선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매우 큰 자금이 흘러들어온 정황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은밀하게 건너온 자금에 대한 추적은 실패했지만 과거 국정원 출신의 민간 댓글 작전팬들과 연결된 세력에 의해 여러 단계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어 한 대선 후보 측에 전달되었다란 놀라운 제보였다. 그들은 다양한 세력들과 귀합해 인터넷 댓글 부대 및 sns 대응팀 등으로 활동케 했으며 몇몇 신흥종교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이른바 댓글 작업은 한마디로 중대한 범죄 행위다. 대선 당시 열린공감TV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댓글 작업으로 의심되는 10개의 아이디를 추적했었다.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올린 댓글들은 포털사이트 최상단에 노출되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치인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만들어냈다. 실제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매크로 작업이 의심되는 8개의 IP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 8개의 IP 중 1개는 공용 와이파이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7개의 IP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IP로 의심되는 아이디의 인적사항에 대해 중국공안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해당 수사는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수사중인 사안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며 흐지부지해졌다. 단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선 다소 황당한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나는 이낙연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이 아침 일찍부터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으로 업로드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을 기준으로 게시되는 글의 건수는 대략 5에서 8건으로 일정했으며 그 내용도 모두 한 줄이었다. 열한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당시 제보자는 일본재단이 아시아연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보부서인 공안조사청의 특활비를 활용해 한국의 우익단체나 우익 댓글부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과 인도주의적 접근이지만 실상은 일본의 전쟁범죄 흔적을 지우거나 미워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로비 집단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제보자는 일본 극우의 자금은 단지 한국의 극우뿐만 아니라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민주당의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튜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지원된다면서 실시간 시청자 대비 슈퍼챗이 많이 지원되는 채널 등 보수나 진보를 떠나 일본 우익의 지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일본 경정협회라는 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일본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일본재단에서 아시아연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보부서인 공안조사청의 특활비를 활용해서 한국의 우익단체나 우익 댓글부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분명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과 인도주의적 접근이지만 실상은 일본의 전쟁범죄 흔적을 지우거나 미워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우익의 집단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극우적음은 단지 한국의 극우뿐만 아니라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 내의 유튜버들한테도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대비 슈퍼챗이 많이 지원되는 채널들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일본 우익의 지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2003년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 호스카 유지 교수도 일본의 우익단체와 일본 정부의 비밀자금이 국내 우익들과 결탁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작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A급 전번인 사사카와 유류이치가 상설한 사사카와 재단은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까지 전방위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즉 일본 정부와 일본의 극우단체가 한국의 우익단체를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 진보의 포지션으로 유장한 채 진보단체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극우세력에게 유리한 진보 정치가까지로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해방 이후부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전까지는 한일관계가 살얼음장과 같았다. 일본 유학은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였다. 당시 일본 유학파들은 미랑조라고 칭할 만큼 일본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일본은 1945년 폐망 이후 한국의 경제신민지를 꾀하고자 75년 가까이 한국의 인텔리계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대대적으로 뿌리며 작업을 해왔다. 1995년 이후 일본은 아세아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유명 대학의 거액을 지원해왔다. A급 전범 사사카바류이치가 설립한 일본재단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세웠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소속 인사들이 여기 출신이다. 한때 위안부 망언으로 본색이 드러난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나 이용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65년 모든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 유학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당시 일본 문무성에서 한국의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해 거액의 장학금을 살포했는데 그 당시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씨다. 윤석열 대통령에 붙인 윤기중씨는 일본 문무성 1호 장학생으로 일본 동경상대에 유학한 후 1997년까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를 지냈다. 그가 바로 이 대학에서 일본 문무성 장학생으로 유학하여 석사를 취득했다. 알 수 없는 것은 윤기중씨의 이력에 히투스바시대학 이력이 지금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윤기중씨가 다녔던 일본 히투스바시대학에 연이현 사법고시 실패 후 잠시 유학을 다녀왔다는 제보를 받기도 하였다. 고위급 공직자로부터 직접 확인한 이야기로 제보자는 윤석열과 약 3시간 동안 미팅을 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윤석열이 일본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란 것이다. 본인의 일본 생활 이야기를 향수에 젖어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법고시에 연고프 떨어지니까 아버지 윤기중씨가 자신을 히투스바시대학으로 쫓아내었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선 당시 열린공감TV는 윤석열 후보 측의 공개 해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 사퇴 후 2021년 5월 29일 강릉 외갓집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하나를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며 강릉을 찾았고 외할머니 묘수를 참배한 후 집에서 외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사진 뒤에 남미혈환개교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있는 모습이 보였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다. 국내에서는 편의상 남미혈환개교로 불리는 이단신흥종교로 일본의 크고 불교종파인 일련종종에서는 남미혈환개교와 같은 족자를 거는 걸로 알려졌다. 액자에 적힌 남미혈환개교는 일본 일련종파의 주문으로 일련종종은 한국 침략 시의 주요한 종단이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었다. 윤석열의 종교적 신념과 일본과의 관련성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길 바랬다. 지난 12고 이태원 대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태원역 일본 출구 추모 공간에 한동안 이 일련종종의 사재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발견돼 논란이 되었다. 남미혈환개교는 가치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1930년 만들어진 불교계열의 신흥종교 창과학회 SGI로 20세기 궁극주의에 따라 일본천왕의 권위숭배를 강요하는 국가신토라는 사상통일정책의 반기를 들고 독립한 종교단체다. 이처럼 윤석열 주변에 친일적 인사들이 다수 퍼진되어 있고 종교적 색깔 또한 일본에 가까워 보이는 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 곳곳에 히토히로 천왕패와 만세, 아베 만세 등을 외치는 선거운동원들이 자주 나타나는 등 그의 정체성에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열린공감TV는 대선 당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준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진우나 김명옥씨와의 부동산 거래 관련 뇌물 의혹에 대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당시 열린공감TV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 바로 부친 윤기준씨의 통장에 매달 찍힌 180만원이었다. 당시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윤기준씨의 통장 내역에는 국고학술원 사무국에서 매달 190만원에 가깝게 입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연사대 명예교수인 윤기준씨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20년 동안 4억 이상의 국고를 수령해 온 것이다. 대표적 친일파로 거명되는 전 이화여대 총장 김완란이 이 학술원의 초대 멤버이기도 했다. 학술원은 1954년에 설립돼 학술 발전에 공적에 있는 인문사회과학학자가 회원이 되는데 역대 회원 15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술원 회원이 되면 임기가 평생 보장되며 매달 180만원 회원수당을 받고 회의 참석 학술연구지원비를 받는다. 그 고단체 유 라이트 회원으로도 알려져 있는 윤기준씨는 이후 통계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겸임하며 승승장구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기득권의 모든 뿌리는 친일 세력이었다. 윤기준씨는 학술원 회원으로 종신토록 국민혈세를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수혜자였던 것이다. 윤석열은 일본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만 좋은데 선제타격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 자유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탈원전을 반대하고 원전의 대폭발한 후쿠시마에 폭발은 없었다며 방사능도 없다고 무지를 드러냈다.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년 편향적인 축창가를 부르다가 한일관계가 망가졌다고도 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오르자 국민의힘은 일본의힘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기부금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노동자에게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벌써 5년 전에 내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배상원커녕 한국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파렴치한 행태를 이어 왔다. 일본이 배상을 거부한 이유는 돈이 없거나 아까워서가 아니다. 만약 범죄에 대한 벌금 성격의 배상이 이루어지면 일본은 스스로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궁극주의를 부활해 한번도와 대만 재침을 노리는 일본이 배상 문제의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조선은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는 망언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재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 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수십 년간 싸워왔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에게 면제별을 주는 행위를 서짐치 않고 있다. 윤석열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3대 국가안보문서 재정으로 미국이 원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을 할 수 있고 독도 영유권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침략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행태를 묵인한 채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너무 쉽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기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를 공략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도 일본의 우호적인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부임 후 일본을 첫 번째 방문국으로 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기스다 일본 총리를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다고 발언했다.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지난 2월 16일 주한 일본 대사관 추체를 서울 용산의 그랜드 하야토 털에서 열린 나루이토 일왕 생일 기념 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김의가유가 연주됐다. 일본 상케이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지형점이 이번 김의가유 연주에 반영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그랜드 하야토 털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나루이토 일왕 생일 기념 립시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 궁극주의의 상징인 일본 김의가유가 처음으로 울려퍼진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이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용산 그 이전에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의 총독관저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말이다. 이번 소식을 특보라 보도한 상케인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삐껍대는 양국관계를 벗어날 혹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국가인 김의가유 가사에는 이미 치세는 천대에 8천대의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구절이 있다. 가사 중 이미 일왕을 의미하며 김의가유는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궁극주의 일본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일왕 생일 기념 리프션이 열린 것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며 나루이토 일왕이 2019년 5월 직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격으로 사망한 재임기간 일본 우익의 상징으로 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수출규제를 감행하는 등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인 아베 전 총리 분양소를 직접 찾기도 하고 지난 2022년 11월 15일 캄보디아 프롬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호가 발표한 한일정상회담 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가해기업 미쓰비스를 대신해 대답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을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을 합류하는 반역사적 자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위대회 공해상 군사훈련을 양해한 데 이어 한국군대가 일본 관함식에서 우글기에 격리하는 등 일본을 맹종하는 행태까지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지난 2002년 4월 일본 사진작가인 키토이로 사토 일본 도쿄예술대학 교수와 친분을 맺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김건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맺어준 조남호 삼부토건 회장의 일정이 적힌 메모에 지난 2007년 10월 29일 신임주한 일본 대사 환영오찬을 연대에 이어 같은 해 12월 7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본 천황 탄생 축하 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조남호는 일본 천황반세 3창을 했었다고 한다. 김건희는 라마다르레상스 호텔의 사주 조남호 회장의 수발비서로 알려졌으며 당시 그의 예명은 줄리였다.